엑스레이, 시트, 뭐 다 이상 없대죠? 놀랬잖아. 척추 다친 줄 알고. 아 이런 건 왜 꽂아놨나 몰라. 손발에 감각도 없다며. 아깐 놀라서 그랬나 봐요. 눈 감아봐요. 오른팔, 왼팔. 왼팔. 아! 오른팔. 일부러 세게 꼬집는 것 같은데? 눈 감아요. 아직 안 끝났어. 느낌 없어요? 아, 아 왼발. 아, 나 그쪽은 간지럼을 안 타요. 아, 저, 오른발은 건드리지 말아요. 나 간지럼 두 배로 타요. 내가 지금 간지럼 태우려고 이래요? 감각이 있나 체크하는 거잖아. 감각 있다니까요. 아, 걱정 마요. 수액 다 들어갈 때까지 눈 좀 붙여요. 밖에서 기다릴게. 아... 내 신발은... 내 신발은... 낯은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내오라는 식이네. 아, 없어요? 그럼 나 맨발로 가요? 자요. 네... 갑시다. 차원 사범이 주차장에 차 대놨대요. 아휴... 내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신어요. 됐어요. 아, 실은 말고? 야외 주차장이라서 거리가 좀 돼요? 내일부터 겁먹어서 운동 안 나오겠네. 어떻게 알았어요? 그걸 넘어서야지. 엇ن에 야외 주차장 ñ 참, 가지가지한다. 아... 아... 업해요. 아휴... 아휴 됐어요. 으.? 하여간 말도 더럽게 안 들어 내려놔요 운동 매일 나와요 백수라고 늘어져 있으면 우울증 생겨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내려놔요 좋은 선생 한 사람이 학생 천명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니까 알았으니까 내려놔요 그만큼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말이야 아휴 무거워 빨리 갑시다